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119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산통이 시작돼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해남 소방서 119 구급차 안. 코로나19에 확진된 태국 국적의 임신부가 다묘를 덮고 누워 있습니다. 방호복을 갖춰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임신부를 살핍니다. 구급대원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화로 원격 지도를 받으며 분만을 유도합니다. 해남에서 순천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까지는 120km. 하지만 구급차 탑승 후 산모는 1분마다 진통이 확인됐고 저혈압 증세를 보였던 응급 상황. 다행히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산모는 구급차 탑승 20여 분 만에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미숙하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산소증이 빠질 수 있는데 119 구급대원분들이 부만 잘 받고 산소공 투여 잘하고 체원 유지 잘해서 와서 아기 상태는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현재 산모는 퇴원을 했고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